박주호 씨, 뽑기 준비해 주세요. 야... 아니 당신이 현역이잖아. 용감한 모습 보여야지. 항상 본인만 생각하지만 애들이 보고 있다. 애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슈퍼맨, 박주호 씨. 잡아서 죽여도 되나요? 운동선수의 체면을 지켜주세요. 운동선수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안에 한 번 끝내보고. 1분 안에. 팍 넣어가지고 바로. 팍!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 새아이 아빠, 연애 대상. 준비 시작. 승부차기와 같은 그런 긴장감. 승부차기와 같은 그런 긴장감. 승부차기와 같은 그런 긴장감. 느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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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 확짐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상긴 게 좀 너무 그래. 네. 근데... 2번 했으니까 안 나오겠죠. 1분씩 갈게요. 지금 취향 계속 가고 있어요. 한 번에 확 늦거예요. 한 번에 확 늦거예요. 타이밍 보고 있어요, 타이밍. 40초예요. 1분 안에 있으면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안에 확 넣어야 돼. 2초 남았어요. 2초 남았어요. 2초 남았어요. 2초 남았어요. 2초 남았어요. 2초 남았어요. 3초 남았어요. 뭐요? 미끌거려. 진짜로. 왜 잘 미끌거려. 집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움직여 움직여, 무리야 미끌거려. 큰 것 같아. 아니 근데 가운데 좀 뭔가 커요. 나 왼손을. 어! 오! 움직여, 진짜 움직여! 진짜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이거 끈적끈적거려요, 진짜. 한 번만 만져봐요 진짜 진짜. 내거 왜 만졌어요? 뭐야? 진짜로. 뭐야, 뭐야. 엄청 커요. 아니, 우리 지금 첫 질문도 못 했어요. 빨리 할게요. 이거 가야 돼. 이거만 하는 프로 아니었나? 아니, 아니에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움직여, 진짜 움직여. 아, 움직여, 진짜 움직여. 아, 움직여, 진짜 움직여. 우와, 힘 진짜 세. 힘을 또 어마어마하게 세시네. 아, 움직여. 정답은? 아, 움직여. 정답은? 뭐예요? 개불? 정답입니다. 개불이에요? 개불이야. 개불.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 뭐가 크다는 거야. 아담하네. 저게 뭐가 그렇게 커. 하도 주물렀다 갖고 애가 쪼그려. 애가. 애가 얼마나 쪼그려 줄었어. 애가 하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삼이. 불쌍해. 아니, 이게 움직여가지고 물고기는 줄 알았어. 제일 불쌍해. 5분 17초 30입니다. 애가 움직여, 진짜 움직여.